그것을 내고 사는 게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미술민은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조이포에를 들으면서 웃다가 울다가 찬양 중에 여러분이 꼭 찾아올 것은 첫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박수 대답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대답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죽게 지금 가보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은 주여 살아나소서 내가 내가 죽게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이때 마시고 오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오 주여 인도하소서 오 주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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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어...